개발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. 개발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십니까. 소감순환 봉사. 목군 소감순환이 오늘 이거. 아이고 다들 떨들쳐. 아이고 나도 이거 옷 다 젖어. 그러나 우리 저 공통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이게 내신데. 네. 이 저 뒤에 분은 막 어떤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? 저거 뭐 하는 거고. 그 공사하는 거는 뭐냐면은. 지금 우리 창조적인 마을 사업으로. 폐교로를 이용해서 시네마. 시네마을로 만든다고 했지? 시네마 그 영화. 아 영화. 난 처음에 또 시네마을로 만들었잖아. 하고 또 거기 다음에 칸에는 한 두 교실 합쳐가지고. 박물관. 박물관을 주장했어. 박물관인데 그 세 개의 각국에 있는 거를. 그 전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. 야 거면 오늘 거면 이걸 거저거네 뭘 만들어야 될 거리라.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내려오는 전설도 있잖아 뭐 그런 게. 그건 무슨 전설이 꽝. 그거는 뭐 우리 마을에 그 부지사 그 그 할아버지가 살았었는데. 네. 저녁 때 이렇게 딱 대면은. 꼰나 큰 아가씨가. 날 태워달라고 이렇게 태워달라고. 막 오셨구나.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여우다 귀신이다.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집에 딱 하게 오니까. 야 마누라. 네. 개를 풀라. 개를 풀라. 개를 풀라 했거든. 개 세 머리가 딱 풀어서 이제. 딱 뚫어져서 죽여보니까. 꼬리가 일곱 개고. 꼬리가 일곱 개. 아홉 개. 아홉 개. 아 동행 구미호. 동행 구미호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구나 야. 아 동행 구미호 전설이 내려온다. 그럼 우리 이걸 한번 공통 미션으로 한번 해볼까 오늘은. 저거. 재미나게. 그럼 그거를 영화를 만들어볼까. 예고편이야. 영화까지는 못하고. 좋아 좋아 좋아. 해볼게 해볼게. 하나 둘 셋 파이팅. 으르렁 짖는 느낌으로 이제. 좋아. 얼굴 보여야 돼 이번엔. 거의 비슷한 포즈로 잠깐 서줘요 형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여름, 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릴 영화가 찾아왔다. 헐리우드를 능가하는 공포 스릴러. 한경면 조수일리에 전해져오는 꼬리긴 구미호의 이야기, 여우와 개. 발밝은 어느 날 밤, 소녀로 변신한 구미호가 주인공을 지켜주는 세 마리 사냥개에 물려 죽었다는 조수일리 설촌 400년의 전설. 조수일리 학교 시네마 화제의 개봉 예정자, 여우와 개. 커밍 순. 개발 회사님, 어떤 잘 못해가? 예, 잘 봤어. 잘 됐지 않은 이장님, 어떤 안내를? 어랑몰로 공개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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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